오늘은 코로나 백신을 맞으러 가고 있어요 날씨가 너무 좋은데 조금 무섭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니까 KF94 마스크가 너무 복잡해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집 근처에 가까운 곳으로 대슨을 맞으러 가고 있는데요 여긴 거의 대부분 2차 접종도 끝났고 마스크를 갖고 다니는 이유도 많아서 그럴 때일수록 더 마스크를 저는 쓰고 다니고 있어요 오늘의 자리에 휴rs랑 확실해요 날씨가 제일 괜찮은 시간이었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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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